jtbc 포텐 즐거움이 터진다 놀라서 가겠다 놀라서 아 진짜 왜 다녀 야 지금 28구래 맞아 어디서 반팔 입겠어 꽃이 갑자기 폈다가 그죠 여기 밖에 벚꽃 폈어 우리 근데 이제 벚꽃도 금방 떨어지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벚꽃보다는 우리 하복이고 좀 더 시원한 느낌 주기 위해서 해변 좋잖아 딱 백사장 해변에 딱 산소통 메고 뛰어가는 호동이의 사진으로 여기 해놓자 아 안돼 안돼 수영복 입고 우리 어 약간 여름 느낌 나게 수영복 입고 진짜 그거 여기다 담자 진짜 해서 형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함을 드리기 위해서 미화부장으로서 허락을 할 수 없어 왜 어때요 미화적으로 우선 미가 없어 그래서 안돼 화맞이 있어 화맞이 있어 화맞이 있어 화맞다 화맞